오늘은 강원도 산척 원더 호산 장날입니다. 호산 장날 구경 함께 가실까요? 여기는 강원도 산척 원더 호산에 살고 있는 허니 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여기는 추리 방을 빨군입니다. 스틸 트럭 파는 푸드 트럭입니다. 장날 덥네요. 난전해서 푸드 트럭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갑과 양말을 파는 코너네요. 장갑과 양말. 오 예쁜 패션 장갑. 양말을 구매하면서 푸드 트럭을 뺏더라구요. 양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말을 구매합니다. 양말을 구매하는 코너로 비행해서 탈출을 할 수 있어요. 양말을 구매하는 코너로 비행해서 푸드 트럭을 사용합니다. 양말을 구매해서 푸드 트럭을 이용해서 푸드 트럭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주소한 사태 여기는 그릇장이네요 그릇도 있고 잠시 물고 있네요 황이 돼지 여기는 만물상에 흰 흰 루티나무 백년대 루티나무 백년대 루티나무 백년대 루티나무 밑에 순대아주마가 있어요 순대아주마 우와 백년대 루티나무 안찍으셔도 돼 순대만 찍어 방금 방금 백년대 루티나무 방금 백년대 루티나무 백년대 루티나무 백년대 루티나무 백년대 루티나무 백년대 루티나무 한제 찐빵 사왔어요 오늘은 도났츠 보상장날 명물 찐빵 가게입니다. 찐빵 2천원에 3개입니다. 이건 하즈거지 채소. 가즈거지 채소. 이거 한 달에 얼마래요? 좋은 게 있나 없나 찍는 거야 좋은 게 있나 없나 찍는 거야 좋은 게 있나 없나 찍는 거야 전 세계에서 다 봅니다 고구마가 너무 예쁘다 고구마가 기색이 나면 바르라 마냥 이쁘죠? 나 똥글똥글 나한테는 공짜로 말해가지고 한 햇냥파가 나왔습니다 햇냥파 자존냥파 하얀 양파 내가 좋아하는 과일가게 빵고 수박 하얀 양파 마론 하얀 카나봉 포도 참외 심심합니다 하얀 양파 하얀 양파 하얀 양파 빨갛게 익었습니다 하하 딸기도 있어요 딸기도 많이 나왔어요 딸기 우리는 소곱 가게네요 소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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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입니다 여기는 건어물 가게 건어물 가게 건어물 가게입니다 건어물 가게입니다 음 건어물이 많습니다 저는 이에요 via 허공 소곱 소곱 이어진 양파 음 닸기 맥쑥 쑥이 나왔습니다 오 주릅도 있고, 암드룩, 게드룩 다 있네요. 머우대도 있고 싱싱합니다 이런 고사를 맞추고, 태꽃살 각종 묘목들이, 당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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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또 기자가 가지가지 붙이 많이 나왔네요. 귀엽지상해. 여기는 꽃가게입니다. 꽃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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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요.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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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풀빵 떡도 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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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도 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보충 며 Voor 호강 고춧가루 회원 호산 장날 5일, 10일, 15일, 25일 열리는 호산 장날 강안도 산척 원더 호산 장날 오늘 날씨 좋은 날 호산 장날이 열리는 날입니다 호산 장날 강안도 산척 원더 호산의 장날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